합방 외 넘버 투 디저트 찾기! 핵 인싸들이 찾는다는 대만의 디저트 일본 오키나와의 인도에서 건너왔는데요. 저한테는 좀 생소해. 방탄 엑소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들이 인정한 최고의 디저트! 그녀의 디저트는 뭡니까? 노! 이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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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착한 애기들한테 핸드 주는 거야. 나쁜 애기한테. 바나나 좀 갖다 줄 수 있어? 노래 하나만 들려줘. 아빠가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돼. 아, 이거 또 갈등하네, 갈등하네, 갈등하네. 제가 김준석 씨, 이은하 씨로 분해서 우리가 네. 그럼 데이트 코스를 한 번 같이. 아유! 어우! 나는 또 탈 수 있다, 진짜. 미안해. 이곳에 대형 라면을. 우리 꼭 먹어봤구나, 진짜. 저 진심으로 자꾸 풀려도 돼요? 어우, 잘 먹는데. 치워주세요, 못 먹겠어요. 헤어지고 싶어요, 나랑? 적당히 거리두고 지내요. 갑자기 성평 나오네. 과산화수소의 분자에 있는 원심력이라는 것에 이게. 와! 이야, 어우, 어우, 어머, 어머. 이야, 대단하다, 진짜. 그 여기 에서 меня해주는 원심력입니다. 아잉. 여러 appearance. 아이씨. 메리łby와러ensive набеся Academy NATALROA vend Blazap alliances co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